뷰리풀 너무너무 멋있다 물속에서 새 고기를 잡아먹고 딱 날개도 말리고 털도 말리려고 이렇게 딱 물가에서 와서 딱 있고 참 뷰리풀 야 멋있어요 하하하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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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뭐냐 오 추워 오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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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추워 어떠 무거서 빡세네 오 출빛이 오 오우 오우 출빛이 멋져요 아하 후 드디어 아트 출빛이 멋지지 아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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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아 아 줄피씨를 잡았어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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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추워 아하 추워 아하 아하 아 아 뭐였죠 한참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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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멋져 77 77 요거 80 요거 75 77 77 줄비시 멋져 beautiful 줄비시 넘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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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줄비시 넘버원 예 77 센티 와 아 하하하하 베리굿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줄비시 넘버원 베리굿 77 베리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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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요 77 하하하하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 오늘 부탄이 배여서 77 줄비시 베리굿 베리굿 멋지게 삼았습니다 아 왔어 왔다 천천히 꺼져 이맛지고 와 이맛지고 가오면서 으 엉켰어 아 밑으로 갔는데 아 아 아 됐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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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으 으 으 감어 아이언 가오 경 가모형님 무지가 뭐 그럼 엉키던 상관없으니까 또 까 으 으 으 으 킹피쉬 으 으 으 으 킴피쉬 으 야..잠깐만.. 쬐깐해 하..잠깐만.. 쬐깐만.. 쬐쬐 괜찮아? 쬐깐만.. 깊이.. 하..육십오.. .. 강력하게.. 요거 65라믈말이요.. 어디가 여어가 됐네.. 딱 됐어.. 딱 됐어.. 오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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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 미끄러니까 조심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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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킴 피시는 서둘들 지만 하면 다 땡기는 거야 근데 서둘지마 어 아 아 아 아 으 킹패시 킹패시 아 살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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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살몬 나는 인기 낚시도 못해 못하지 우리 시사님이 땡기내야지 그저야 그저 땡큐 시사님 아 잠깐 잠깐 사진찍 diagram 으 으 으 그 으 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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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손님 물까지 갔으니까 절파지 누가 하겠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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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킹피 천천히 색깔 좋고 채 봐야지 네 언더사이즈 언더사이즈 네 조심스럽게 보내줘서 한 마리 저기 언더사이즈 언더사이즈 아하 킹피시 엔진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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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a